저는 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FM리스트 하는 여자들은 인권을 운운하며 깨끗한 척을 하지만 그 속내는 더럽다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만드는 중이고 정정당당하고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고 욕먹어도 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저 사이버레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쓰레기 오물통 음지에서 오물을 건져올리는 레카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다르게 양지에서 멋진 활동을 하시는 기자님이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 보았습니다. 여성시대 신상유포와 볼링절비하 워마드의 군인비하 같은 굵직한 내용을 기사화해주시는 기자님이 계신데 그 기자님을 향해 경향신문에서는 심각하다 말하고 매일경제에서는 애휴라는 한숨을 쉽니다. 아시아경제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혐오여론의 확대재생산을 하지 마라 그걸 몰라서 기자들이 안 쓰는 게 아니다. 연합뉴스에서는 기자야 거기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머니투데이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소수 의견 모아서 전시하는 게 유일한 취재인가 봐 밖에도 좀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라 라는 식으로 여성들의 잘못을 기사화 시킨 기자님께 같은 기자들이 욕을 하고 있죠. 중앙일보에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마라고 매일경제에서는 디벱 수준 쓰레기 소굴에서 긁어다가 혐오를 확대재생산한다고 같은 직장 동료를 욕합니다. 딱 봐도 여자 기자들이 부들거리는 게 느껴지시죠? 회원수 84만 924명의 거대 커뮤니티가 어떻게 디벱 소수 의견인지 우리 기자들에게 묻고 싶지만 꼭 참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언론계가 왜 있다고인지 보여드릴 테니 말이죠. 저는 과거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남성 신상공유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정상인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그 사실을 보내기 시작했고 여성시대에는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나 기자인데 여시 제보받았음 여성시대가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유포한다는데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지? 근데 나도 여시인데 가해자가 공론화해도 되나? 제보자 이름 보니까 남자이긴 함. 이라는 식으로 여성시대하는 기자가 제보를 받고 묵인했다는 저 모습이 보이시죠? 공론화를 요구하는 정상인들의 목소리를 비웃는 여성들이 보이십니까? 기자 여시 혹시 있어? 내일 출근이라 메일 안 미리 보고 자료 정리 중인데 뭔 꼴 같지도 않은 여시 신상유포 기사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두 권이 나와있다. 여성시대에서 그런 행동하는 거 나도 알고 거기서 나도 남자 신상 검색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나만 받은 메일 아닐 것 같은데 신기해서 기자 여시 있으면 말해주라. 라는 식의 글을 보시면 여성시대를 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죠? 이 글의 여성들은 피해망상 장난없다 나 거기 들어가 봤는데 얼굴이랑 이름 말고 별거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인 얼굴과 이름을 공유하는 게 별일 아니라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 기자라는 인간이 여성시대에서 신상을 검색하고 있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시들 나 기자 됐다. 나 너무 행복해 히히. 여시야 일단 축하하는데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지나가던 기자 여시가.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는 본인이 기자임을 밝히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직업이 기자인 여시들 하루에 기사 몇 개씩 써. 나 과로사로 죽기 일보 직전이야. 라는 글을 쓴 이 여성시대 회원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는 여성시대에 3716일 방문을 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시대에 매일 출책을 한 여자이죠. 그녀는 무조건 믿고 걸러야 하는 남자 직업 말해보자 라는 글에서. 엔터사에 기자를 걸러야 해.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 기자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째서 같은 언론업계 종사하는 여자 기자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혐오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의 이야기를 기사로 만들지 말라고 발광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여성시대에 10년 동안 매일같이 방문한 여자가 과연 여성시대에 대해 안 좋은 기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낸 기자님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여자 기자들이 여성시대와 fm리즘에 대한 욕을 절대로 기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앞장서서 여성시대에서 남자 신상을 돌려보고 있는 인간들이니 말이죠. 머니투데이에서 일하는 여기자는 온라인상에서 소수의견 모아서 전시하는 게 유일한 취재냐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라 안타깝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시대에서 보여주는 혐오 여론이 소수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100% 확률로 여성시대를 사랑하고 여성시대가 자신의 인생인 여기자일 게 분명하죠. 진짜 진심으로 여성시대 아는 여자 기자들 존나게 많다는 팩트 사실만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fm리스트 여자 기자 여러분들은 본인들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오물같은 일들이 공론화된다고 두려워하며 블라인드에서 악플 쓰지 말고 기자면 기자답게 기사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fm여기자들 참교육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에서 그런 행동하는 거 나도 알고 거기서 나도 남자 신상 검색하고 있는데 어쩌라고